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소유리 문답 가족예배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할 소유리 문답은 12번째 질문으로 사람이 창조받았던 그 지위에 있을 때 즉 타락 전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섭리사역을 행하셨습니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글로 변형력할 때 그냥 어떤 섭리사역이라고 했는데 사실 영어를 보면 What's Special Act of Providence 해가지고 어떤 특별한 섭리사역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람을 향한 특별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소유리 문답에서 가르쳐준 성경적인 대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완벽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때 은의 언약이 있고 행의 언약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행의 언약 완벽한 순종이라는 어떤 행위로 우리에게 하게 하심으로써 이 생명의 언약을 맺게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질과를 먹는 것을 사망의 별로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선악과의 언약 자체가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를 짓고 죄로 가진 속성으로 이것을 볼 때는 하나님을 탓하는 입장에서 왜 선악과를 만드셔도 우리에게 시험에 빠지게 하셨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 장난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제목에서 나타났다시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섭리사역을 우리에게 행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의 중심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주적으로 선언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선언의 증표로 우리에게 세우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다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이 일대일의 관계로 격상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언약에 하나님이 스스로 묶이시는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언약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격상시켜서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존재로서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존재로서 이 우주에 선포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사역이 있고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것과 연결되는 사역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먼저 찾아볼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0장 5절, 레이기 18장 5절, 창세기 2장 17절, 야구부서 2장 10절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미리 묵상하시고 또 이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찾아보신 다음에 앞으로의 강의를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암석 말씀으로 정한 창세기 2장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2번에 대한 사망의 벌로 실과를 먹는 것을 막으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섭리의 중심에 사람을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하나하나 함께 묵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전 말씀과 연결되었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예정, 작정, 계획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성취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은 창조와 작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창조와 작정으로 나타나는데 창조 안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받아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과 의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에게 주신 문화명령으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첫 번째 명령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의 섭리사역을 통해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며 이때 하나님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을 온 우주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로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것 이 의의 능력으로서 왕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모습으로 일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과 지혜와 능력을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인간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하나님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의 게시판이 됨을 온 우주에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이 놀라우신 거룩과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데 이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우리와 언약의 대상자가 되세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온 세상에 선언해 준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선악과 언약이란 것입니다. 즉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하지만 이것을 또 선언적으로 온 우주에 선포해 주시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의 말씀이 시작될 때 온 우주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2장에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내적으로 공포하신 거예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어떤 역사적 세레모니입니다. 요즘에 이제 한국이 남북한의 정상회담이 준비되어 있고 또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준비되면서 그 역사적 순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역사적 순간을 통해서 선언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정말 평화로서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도 한 걸음 진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기대하면서 보고 있잖아요.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는 순간이 온 거예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순간이 온 거거든요. 온 우주가 감탄할 만한 순간이 온고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순간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스페셜 액트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완벽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였어요. 이것은 처음에는 우리가 행위 언약을 해결하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소율의 문답에서도 타락 전해라는 것을 강조한 것처럼 우리는 이 행위 언약에서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행위 언약의 의미로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5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은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려니와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 은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레이기 18.5절에서도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허락해주시고 생명의 창조주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 또 생명을 영원히 이끄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것을 우리로 알고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것을 주는 그 기준 그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며 왕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여 온전하게 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담, 인간과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을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는 동동한 조건을 맺은 쌍무적 관계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선 사회에서 갑을 관계에 있다 그러면 갑이 모든 것을 지고 있다고 그러지만 엄밀히 말해서는 이 갑, 무리라는 것은 누가 힘을 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평등한 조건에서 이 계약에 서로가 매여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동동한 조건으로서 쌍무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쌍무적인 관계는 상방이 각자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조건과 결과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 것이란 거예요. 이 조건이 맺어지면 나도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후에도 몇 번 상과할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가 이 재단을 쌓는다는 것, 특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바로 쪼개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창세계에서 봤는데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언약을 맺는데 그 근동사회의 전통에 의해서 내가 언약을 맺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 언약을 맺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둘로 쪼개진 짐승처럼 내가 둘로 쪼개는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즉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한다? 내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고 계시는 거예요.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보여줬던 모습은 하나님이 그 사이를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게 하고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요.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는 너는 이것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이것을 지키겠다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창세계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어쨌거나 그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낮아지심으로써 우리와 동등한 관계에서 이 언약에 종속된다는 걸 가르쳐줘요. 누가 더 열심히 이 언약에 대해서 지키겠어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우리가 창조된 하나님께 제시할 조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쌍무적이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하면 너는 이것을 해야 돼. 라는 어떤 조건적인 건데 이것은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와 맺었던 언약,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맺고 이루시는 이 은혜의 언약에서는 더더욱 그러하시죠. 아무것도 없고 약속하여 드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의 중심에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맺으신 이 언약이 항상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약속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공급과 지식을 더하십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능력으로 정직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능력은 무엇을 상징한 거였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죄인지 분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궤를 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직함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즉 선악을 구분할 수 있게 하셨어요. 둘째 거룩함 속에서 풍족히 채워주심으로 거룩함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공급하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거룩함에 나아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옛날 사람들이 얘기했던 대로 헝그리 정신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미리 선악가의 언약을 맺기 전에 이 에덴 동산에서 뭐든지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족하심을 경험하게 한 다음에 이 언약을 맺으세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2장 16절에 나타납니다. 여우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시되 명하에 이르시되 동산의 각종 나무에 열면 내가 이미로 먹대. 특히 이 이미로 먹대 하면 프리트 히트라는 것이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으로 네가 다 누려봐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풍족하게 채워주고 있는지 정말 열심으로 누려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시고 이것을 먹지 말라는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금욕의 언약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채워주시고 나서 이 언약을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다른 걸 먹으면 항상 먹지 말라는 저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항상 우리가 그 거룩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중심적인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29절도 함께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풍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의 상황에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거룩함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셋째는 죄의 결과와 죽음을 미리 알게 하십니다. 지혜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알게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정말 이 언약을 어기면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바로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혜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이 내용을 이제 가지고 선악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적 선언으로 선악가를 표증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선악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거룩함 안에서 이것이 없어도 너무나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알고 그리고 이것이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아는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속박하시기 위해서 만든 표증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가를 만들어서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떤 그런 함정을 파셨어라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자신의 죄의 책임을 하와에게 돌리고 하와가 자신의 죄의 책임을 뱀에게 돌리면서 이 뱀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이 만드신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탓을 돌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속성이 정말 나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특히 창조주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죄의 어떤 행태 제일 일반적인 그런 오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악가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게 함정을 파는 거야 라는 이런 해석은 틀린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가를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이 섬리사역의 중심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표증으로 삼으신 선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 다시 봅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야곱에서 2장 17절을 또 봅시다. 누군지 온 율법을 지키다. 그 하나를 번하며 모두 범한자가 되나님.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특별한 섬리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을 행할 능력과 거룩과 지혜 속에서 정직하게 행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공급받으며 결과를 명확하게 알고 있게 하셨어요. 이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불행해도 인간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령 죽으리라는 이 언약,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예요. 죽게 된 인간의 죄로 인해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고 비난합니다. 이것이 죄의 숙성이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으시고 치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세요. 야곱에서 1장 13절을 봅시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으시고 치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니라. 즉 하나님께는 악이라는 것이 없어요. 악은 본질적으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악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어떤 시험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고 우리에게 그 함정에 빠지게 하셨다는 해석은 우리가 정말 죄로 나타난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래서 10편 145편 17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의로우시도다. 이러한 비난은 오히려 죄의 속성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죄의 핑계로 바꾸는 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아담은 범죄한 후에 자신의 축복인 아내를 죄의 원인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의 원인을 아내에게 돌렸잖아요. 이 여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가 이 선악과를 먹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변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우리는 이 언약을 지킬 모든 것을 확해 주셨습니다. 아담의 이 표현이 왜 죄적인 거냐면 조금 전에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정직하게 모든 것을 구분할 수 있게 하셨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의의 능력을 주셨고 이것이 없어도 모든 것이 풍족한 삶을 살게 하셨고 이거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핑계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통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통치자임을 온 우주의 성표하는 증거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창세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증표의 선악과의 언약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과 안식일, 일, 가정을 중심으로 창조와 섭리의 주인공임을 온 우주에 선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안식일의 의미, 하나님이 일하게 하심의 의미, 그리고 가정의 의미,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의 모습과 섭리의 역사를 정말 인간을 주인공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선언하는 모습이 1장과 2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장과 2장은 3장하고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3장은 이것을 이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우리의 기준을 더 사모하고 죄를 더 사모하게 되어서 나타나는 모습으로 3장의 모습은 이 1, 2장까지의 모습이 얼마나 죄로 인해서 정말 잘못된 사상으로 변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1, 2장을 바로 살펴보고 3장을 보면 이 죄의 무서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죄의 무서움이 무엇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죄의 핑계로 대는 정말 죄의 극악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게 되고 죄의 무서움을 바로 경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죄의 원의로 비탄만 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죄의 성수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좀 더 여러분들께서 깊이 있게 묵상하셔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질서를 세우시고 이 질서 안에서 우리에게 안식일의 법, 정말 일곱째 날과 구별된 장소인 에덴 동산에서 우려로 하여간 하나님과 만나는 이 교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말 형상으로 창조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또 그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주일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모습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함께 묵상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0편, 42편, 4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는 이미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현대사회에서는 어때요? 이게 참 힘든 게 되고 비난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일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주일날 일하지 못하게 안 해? 라든지 주일날 공부하면 더 좋은 시험 성적을 얻을 수 있는데 주일날 공부하는 것보다 예배가 먼저라 그러네? 그래서 예배를 항상 우리가 조율 가능한 걸로 바꾸든지 아니면 거치는 것, 귀찮은 것으로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왜 교회는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야? 라면서 하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상징적으로 대하면서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은 우리가 이 선악가의 놀라운 언약을, 특권을 우리가 우리의 죄의 핑계로 대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것을 구분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채워주신 것 그리고 이것을 잘못했을 때 얻게 되는 결과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이 기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행동의 기준이 어떤 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중심에 두시고 분별하게 하시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자기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죄의 모습이고 이단들의 특징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특히 소유리 문답은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의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굉장히 심도 깊게 또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잘 정리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정말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해석이 우리 삶 속에 있는지 한번 점검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오류, 성경에서 아담도 빠졌던 이 잘못된 오류 우리 역사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지만 때로는 이 죄를 반복하는 정말 안타까운 역사도 있어요.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소유리 문답 가족 예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